전공기 뭐야 달은 뭐야? 별이 아냐? 달은 뭐야? 2.2부터는 달을 줘? 아 플랫폼어구나 아 잠깐만 플랫폼어 데몬 한번 해보자 플랫폼어 데몬 솔직히 좀 궁금해 어떤 난이도일지 오! 아이워너비터가이? 아이오노비더 가이를 지메로 옮겨 놨다고? 잠깐만 플랫폼가 있더라고? 잠시만 이걸 내가 지금 해도 되는 건가? 아니 이거 개빡세다고요? 아 그래서 아이오노비더 보식 짬밥이 있는데 아이오노비더 뭐뭐 진짜 엄청 많이 나올 것 같긴 해 만들라고 하는 모드... 오이소니! 와 진짜... 아 개빡세네 이거 뭐냐? 오케이 너 이때 인정 조작감때문에 아이오노비더50보다 훨씬 빡세 한 요정도 요정도? 요정도? 그렇지 아 이게 히트박사 여깄네 아 오케이 알았다 어 저 이제 끝났다 이제 완료 이제 해가지고 그냥 딱 붙어서 딱 붙어서 먼저 아아아악 저 체크포인트 하나만 지금 달성하고 싶어서 가는 거거든요 잠시만요? 오 됐다! 오! 잠깐만! 그래도 미대는 좀 깔만하지 않을까? 플랫폼 미대는 아..이 비친.. 이게 무슨 관성이야 아니 쉽지 이 정도.. 어..뭐야? 그대로가면 죽겠지? 체크포인트가 없어? 저거 못가는 거지? 이거 어떻게 해? 아아 소선의 구멍은 있다 아 됐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었나? 자, 잘 봐요 이렇게 갔어야 됐네 잠깐만 야, 침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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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어떻게 가, 여기? 아, 그치? 점프? 점프? 점프! 아악! 으악! 으악! 됐다, 됐다 잠깐만, 잠깐만 아, 아, 어지러워 지금이니? 침착! 그렇지 그렇지! 그냥 가면 되겠지? 아, 됐다 아, 됐다 아, 이제 죽어도 돼 아, 잠깐만 좋아요 하고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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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아아아악 아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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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거 나와서 좀 기다렸다가 점프해야하나 아니면 점프점프? 어떻게 해야되지? 잠깐 떼고 해야되요? 뭐앜 아아아악 아니 오케이 여기까지 왔어 좋아요 안뜰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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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돼야하네 아아아악 오케이 좋았어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 다행이다 진짜 첫 플랫포머 데몬 여러분들의 첫 플랫포머 데몬입니다 여러분들의 첫 플랫포머 데몬입니다